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이세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모의 한목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이한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악을 담아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렸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맞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단은 이 직분을 버리고 재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2장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안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유예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요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위를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극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용하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에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이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우선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레이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레이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레이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밑돌아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3장 오후 3시에 기도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월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구월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곁에 앉아 구월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사기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우러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낳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시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혼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